운동하는 모습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너튜브에서 봤는데 공부하는 수험생분들한테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나서 운동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수험생? 맞아. 시험까지 며칠 남았어요, 지금?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모레가 시험이고 아, 진짜? 방송 나갔을 때쯤에는 아마 떨어져서 아, 왜 그래요? 아니, 왜 떨어져요? 왜 그래요?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 부드러워. 이게 나아. 자, 조금만 진짜, 조금만. 조금만. 자, 조금만. 받아. 너 얼마나 나왔다고 그러나? 야아. 아, 씨. 앉지 마라. 바로 앉으면 안 돼, 호정아. 여기가 없어진다, 이빤 봐라. 풀어라. 아니, 이렇게 풀라고 흔들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해봐라. 근데 딱 봐도 서진 씨도 평소에 운동하는 폼은 아닌데. 그러게 얘 막 되게 뭔가 자세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쟤보다는 나아요. 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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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혜정이는 계속 웃어. 이걸 수분해서 해야 될까, 혜가? 아, 이러면 되지 나도.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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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 답이 안 나오는데. 잘 모르겠으면 국민체접 태라. 빠라라라란, 따라라라란. 어떻게. 너무 좋다. 잘하네.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 짠. 어이구. 둘, 둘, 셋. 어이구, 어이구. 뭐 안 돌아가네? 어이구, 어이구. 왜 안 돌아가지? 줄 넘게 잡아라. 뛰어라. 나 줄 넘게 자라. 자라! 맞을 것 같은데 일로 좀 당기라. 잘한다. 잘한다. 어? 땅이 흔들리는데요? 아니거든. 왜 그래요. 땅이 흔들린다니 그러지마요. â shrink зoine. %100개. 하나. 둘, 셋. 왜? 이제 하난데? %60개. %50개. %60개. 80개. %70개. %60개. %100개. 빨리해라, 똑바라라. 진짜 힘들다. 너 보다 더 오래라. 그냥 price 유á blunt fond 내 맘이에요. 아... 나도 네 얼굴 보기 싫거든 아... 둘... 둘... 확실히 손이 가볍네 그치 야 주먹기 좀 친해? 아... 좀 길어... 아! 다시 다시 처음으로 다시 무슨 욕이야? 무슨 욕이야? 니 이단 뛰기 할 줄 알아? 이단 뛰기 쌩쌩이니? 맞아, 맞아, 알아 너 너... 봐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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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오빠 5개 넘으면 내가 운동할게 5개 안 넘으면 나 집에 갈게 5개 넘으면 무조건 또 한다 아, 운동할 거 묶는다 악재같이 무조건 해내야지 고통해도 그냥 bail고 즉, 비주녀 1개 2개 넘겼다 야, 뛰라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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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진짜 좋아해 띠라 놓고 띠라 나 달리라 내 사랑이야 그만 좀 빼라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서진씨가 효정씨를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봐도 보이네요 그쵸 박모씨가 연행됐습니다 진짜네? 멋진 놈네 멋진 놈네 오빠도 힘들세 너를 뒤에서 매운 게 더 힘들거든